흐흐흐흫 하하핳 배에 탔어요 하하핳 하하핳 좀 가라앉았어 와하 와하 으아하핳 으아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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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핳 선배님 또 뭐하시려구요 왜요? 과제... 과제 튀김 그거 먹을 때 이제 살짝 살짝 붓고 해가지고 먹방 한다고 좀 많이 넣어도 됩니까? 아니 너무... 요정도면 충분하지 않냐? 광고는 엄청 많죠 짬뽕 4개 친데요 아 그렇지 멈췄어 멈췄어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형 바쁘니까 튀기고 민물과제 라면 할 때 있잖아요 형이 이제 요리 할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이렇게 하면서 형꺼에 캡슨이 가졌으니까 확 부란 말이에요 끓이는 데다가 형 끓이는 데다가 넣으면 우리 다 못 먹으니까 저 형꺼에만 딱 하란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야 니들 안 믿네 아니 형님 이것도 못 먹습니까 형님 그래서 남자가 안 해 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알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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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자 와후 이거 어디 산이에요? 어? 네 뭔데 여기 한국산은 아니 전어는 우리 거고 원래 고등은 노르웨이게 맛있는 거야 아 그래요? 우리나라가 또 맛있는 거 같은데 이게 노르웨이게 더 비싸네 그 가재가 가재가 이제 너무 작아서 꽃게예요? 아 꽃게지 국산 국산 국산이요 형은 뭐예요? 어디예요? 어떻게 계산요? 4번에 4번에 전어 소자 전어 중자 전어 중자 구이 소자 전어 폐 진짜 실패하다 15 개장 담가도 되겠는데 남주가 75,000원 와 전어 구이 전어 구이가 작은 거 폐가 45,000원 드디어 1 5 6 7 5 5 6 5 라면 드라 야 이거 다 준비 내가 했는데 라면 네가 가서 왜 봉 inanını 안 해 갖고 오는대지 저 깡이 힘들어? 이거 깡이 탐대 방송 방송 나오고 나서 이게 더 한다니까 카메라가 잊고 놓고 빵 야 이것도 단양에서 안 먹혀 단양에서 안 먹혀 나는 걱정이랍니다 연주 연주 투하 4개나 5개나 라면 5개 보여주세요 라면 아 맛있겠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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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일본 갔다 온 적이 있냐 아니면 뭐 일본에 아는 사람이냐 뭐 자꾸 뭐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하는거 보내하러 보내? 뭔 곤애? 보내하러 무슨 뜻인지 보내하러? 보내가 있나 뭐지 Bew 뭐라고요? 나랑 면발 과제를 위에 올려야지 형님 계란 혹시 하나 계란? 하나만 탁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란 있어요? 제가 엉덩이로 누르겠습니다 아니 아니 형님 내가 그 얘기를 할게 계란 하나 풀어가지고 네 캡사이징이죠 응 빨리 빨리 좀 더 넣어도 돼요 더 넣어도 돼요 빨리 붙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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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지 오케이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선배님 그게 창진이 형니까 저 아 뜨거워 와우 아 손 괜찮아요? 어 이거 계란입니까? 야 부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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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이거 가져야지 괜찮아? 자 우리 창진이 형님부터 아 뜨거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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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조심조심 오 오 아우 야 자 우리 창진이 형부터 드셔주세요 와 맛있겠다 창진이 형 표정이 왜 그러니까 와 와 맛있겠다 네 근데 왜 자꾸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왜 이렇게 저거해 야 이런거구나 하하하하 너 왜 나 고짓말할 때랑 비슷한 아 뭐 아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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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바꿔 봐 예 뭘 바꿔 하하하하 동물도 위아リ가 파주고 반 먹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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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그 성의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얼른 드십시오 형님. 얼굴에다 이 맥주 척 척 척. 얼굴에다 이 맥주 척 척 척. 야. 아니 뭐 얼굴에다. 그러니까. 아 이거 무슨 인기들이 오게. 건반지에. 자. 응. 뭐? 짜내서. 응. 왜왜왜왜. 보동헌가 땡기네. 자 드시죠 형님. 야. 와. 인제 안된다. 가지고 왔다 난 이거 먹었어. 자 그러면 아니 캡사이신. 어. 가재라면. 아. 먹어보러 가겠습니다. 뭐라고요. 캡사이신 가재라면이라고. 예. 가재. 가재 색깔이 캡사이신 같잖아요. 아. 드셔보시죠 형님. 하. 뜨거워. 아니. 진짜 바. 바꿔먹자니까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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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니 드시라고.. 니가 나를 언제부터 그걸 또! 아 자.. 그러면.. 진짜 안 탔어요 냄새나?! 예! 똑같아요..음식에 진짜 안 탔어요 자 먹어봅시다 아니 의심하니까 웃겨가지고 그게 웃겨가지고 웃겨서 저도 웃었거든요 왜 술 탄거 같아 술? 술에 뭐 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아니 나는.. 뭐 의심병이 있으신 거였네 난 니 것을 먹으신다고 아니 드시려고 하는데 니 것을 먹는다는게 강수가 떠진건데 이거 두꺼운 자 한 것만 먹어봐요 한 것만 먹어봐 형님 채통을 지키시켜 아 근데 진짜 뭐 안넣었기 때문에 맛만 보세요 그냥 짠 하고 어? 치 두부 먹을때 소리다 아우 아우 엄청 맛있는데 치 아니 의심하는게 너무 웃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넣었는데 아니 먹어보세요 아 진짜 안넣었어요 아니 맛이 어때요? 지금 고량전자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진짜 안넣었어요 어때요? 맛있네 네 안넣었어요 진짜 안넣었어요 진짜 아니 한입 개가 안들어갔잖아 그럼 한입만 오라고 해 아니 침대깐인데 이거 와 진짜 맛있네 야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니 좀 많이 먹어가지고 와 배가 왜 불러있는지 와 진짜 맛있다 먹어봐 아 배가 불러 맛있다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봐 상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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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먹으면 상남자 아니지 상남자 아니 뭐 어? 왜 그러시면 돼? 아니 배 써가지고 아 맛있지? 다 먹어야 돼 야 벨 좀 눌러가지고 사이가진 것 같고 야 니들도 한 한 한정도씩 해봐 와 아 벨 좀 눌러가지고 저 소화기 좀 가지고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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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땀 나 땀 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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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젓가락만 안 먹겠다 진짜 아니 반 젓가락만 더 먹어보세요 그러면 아 야 이거 하하 오늘 어디 이 동매 근처에 불 났냐? 아 이게 첨에는 솔직히 잘 안아 네 와 근데 얼마나 많이 닦길래 6 2m? 에? 너 밤에 이 새끼야 우유 엄청 먹어야 돼 야 이거 몰카는 거 알면서도 상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거죠? 이거 못먹는 사람은? 많이.. 어디 아프세요? 니 먹어봐. 니 먹는만큼 내가 먹을테니까. 아 진짜죠? 먹는만큼 먹는다 분명히 뱉었어요. 뱉었어요? 형 언제부터 눈치챘어요? 첨석도 안했어? 계란을 왜 갖고 오라고? 사이가 좀 주세요. 아니 처음부터 몰랐지? 네. 근데 니가 너무 웃는 당황하니까 흔들리더라? 네. 이제 알 것 같아. 어쨌든 캡사이신 가제라면 실패했는데 아 그래도 황남자랑.. 땀 넣어 땀 넣어. 와 땀이.. 아니 근데 이거.. 아니 얼마나 탔기는 이렇게 맵지? 얼마 안 탔어요. 그냥 드셔보세요. 아니 아까 먹은 만큼만 먹은 거 아직 한입도 안 먹었잖아요. 표정이.. 대단하지? 어? 이 입술이 아파 지금. 라면 맛이 왜 이래? 라면 우리가 끓였는데.. 라면 우리가 끓였는데.. 라면을 끓였는데.. 우리가 끓였는데 라면 맛이 끓이래.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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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인마 이런 데 창문을 열어라고. 와.. 따라미 부어주겠네. 와.. 와.. 야 이거 진짜 사람 못먹는구나. 와 입술 앞에 입술 앞에.. 와.. σ냉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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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매워 가지고 손이 바라바더니.. 하.. 아 입술 찢어서 더 따감네. 하.. 와.. 와.. 아니 몰카가 진짜 생리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패를 했습니다. 계속 성공할 수는 없죠.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생리얼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민우가 안 먹어. 예? 민우가 안 먹냐고. 근데 이거 진짜. 잠깐만. 나 먹으면. 와 진짜 어렵다. 정신이 번쩍 번쩍 들어. 뭐라고요? 정신이 번쩍 번쩍 들어. 예? 뭐라고요? 일주일 전에 생각 안 나던 게 생각이 다 나네. 자 지금까지 미키영수TV 캡사이즈 몰카였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나 괜히 정리합니다. 안 먹으려고 정리하겠는데. 먹어 빨리. 먹어봐. 내가 진짜 맛있다. 우유 한 통은 먹어야 되겠는데 밤에. 야 이건 설사. 아 진짜 한. 좀만 먹어. 어우 난 뭐 어지러워 지금. 매워가지고. 저쪽 바람가 끓이다가 얼마나 넣어가지고. 엄청 많이 탔지. 와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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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데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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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얼굴 빨리 지고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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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기 더 먹어. 예? 다 먹으면, 다 먹으면. 다 못 먹겠어. 모察같은 생얼이다. 하하. 하하하하. 하하. 하하하. 하하하하. 빨리 빨리 먹어. 하하하. 하하하.... 아잇. 아잇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 하하하하. 불쌍한 리액션 하지마. 제발. 국물 한 번 마셔. 아 국물 한 번 마셔. 보이게 손 치우고. 아 너무 적게 먹었는데 누가 봐도 소리만 크게 나고. 지금은 안 매울 거야. 지금은 안 매울 거야. 뭐라 물어치도 않아. 지금까지 땀 다 먹으면 죽겠다 그런 놈이. 그러면 좀 더 먹어도 돼요? 국물만 잠깐 마셔요. 입맛이 없어 내가. 야 밥 비벼 먹어. 공기밥 하나 가져올까? 어 그거 다 먹는다고? 국물을 다 먹어야 돼. 그거 말고 면 말고. 와 이거 상남자 맞는데. 왜 털어 왜 털어 왜 털어. 육즙 다 빠지게 왜 털어. 그냥 다시 한 번 적셔서 먹어. 야 넌 상남자라고 하는 놈이. 나는 내가 상남자라고 했으면 이거 내가 밥 비벼 먹었어. 떠는 게 아니라 떨리는 거였어. 와아. 아 나 이제 좀 가라앉았어. 안 이라고. 이건 아니라고. 이건 아니라고. 그냥 아무것도 눈치 못했는데 그냥 표정 때문에. 아니 네 표정이. 그래서 무슨 몰카인 줄 알았는데요. 아니 술 냄새는 안 나더라고. 네. 그래서 저기다가 뭐 몰랐나. 근데 이게 일단 의심스러워서 바꿔서 먹고 싶은데. 아 뭔지는 몰랐는데. 네. 모르지 근데. 아니. 계란 가두고 갈 때 좀 약간 의심스러워. 근데 들어왔는데 자꾸 먹으라고 하면서 웃더라고. 이거는. 네. 내가 몇 번 당하니까 이제는 표정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계속 속인다고 속는 그게 아니지. 내가 뭐 닭머리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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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다 같이. 자 다 같이. 자 지금까지. 여기 보고. 캡사이신 라면 몰카였습니다. 실패. 아쉽습니다.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.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방금 뭡니까? 야야야야야. oly. 야야야야야. 마실게 당기고. 맥주 아니야. 내게 나랑. 내 마음을 고백하려고.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런 나를 넌 보면. 왜 그러냐고 문내 너 땜에. 왜 그러셨어? рыmm... 일부러는 거야 아직도.. 아직도 안 가라앉아요? 야.. 당향 3당자가 이 정도면은 이거 진짜 리허기잖아 와.. 진짜 배우고 앞에서는 멋있는 친구 다 하면서 너저렇게 씹어먹고 춤을 추면 내가 니컨쌤는 나는 맛 잘 먹었고 어쩌려고 퍼가지고 밥 말아먹었어 빵 안녕하세요 미키란툰 조카 야옹이예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irk... 미키란툰 감사합니다.